안녕하세요. 이유미입니다. 현학계 줄을 연결할 때 줄을 잇는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와 현재, 연주자와 관계, 그리고 가야금 검은고를 연주하는 전통곡과 모든 장르의 음악들을 연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리듬을 사용해 대중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반복되는 선율을 통해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미디와 랩 등 다양한 분야와의 종목으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음악 작업을 통해 앞으로도 일방적이지 않은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음스러운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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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